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박쥐 기원서를 소개하면서 포유류 전체 종수의 절반이 쥐고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이 박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을 합치면 75%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포유강에 속하는 현생동물들 중에 6544종이 학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설치목은 2652종으로 40.5%입니다. 설치목과 쥐목은 같은 말입니다. 최재천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쥐가 절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쥐목은 1460종으로 22.3%입니다. 최재천은 쥐와 박쥐를 합치면 75%나 된다는 말을 굳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둘을 합치면 62.8%입니다. 유효숫자가 두 개나 되는 75%라는 말을 썼는데 오차가 12%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쥐목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쥐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합니다. 쥐목에는 카피바라, 호저, 비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언어에서 이런 동물들을 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쥐는 쥐목이 아니라 쥐과에 속하는 동물들을 총칭한다고 나옵니다. 쥐과에는 842종이 있습니다. 물론 호저가 쥐목에 속하니까 쥐라고 불러도 된다고 최재천이 바득바득 우긴다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도 사람입니다. 사람과에 속하니까요. 쥐목의 종수가 포유강의 40% 정도 된다는 말보다는 쥐의 종수가 포유류의 절반 정도나 된다는 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겁니다. 최재천처럼 이야기하면 시청률이나 조회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청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